대전 하나시티즌이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이민성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90년대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한 이민성 신임 감독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일본과의 최종 예선 도쿄대첩 역전 결승골로 유명하며 23세 이하 남자 대표팀 코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도 일조한 바 있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젊고 강한 팀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